안녕하세요 승우입니다. 잘 면져요. 네 모닝의 광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 모닝의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네 그러면 인터넷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네 첫 번째 모레는 CF네요. 시작한다면 모닝으로 독립하라. 잘 일은 자유공간 모닝. 근데 처음 나왔을 때 모닝입니다. 처음 나왔을 때 모닝이네요. 다음은 모닝 CF네요. 기아 모닝.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는 그 차 어딨지? 무슨 차 얘기하는 건가요? 다음은 아이차 아이차 캥거루인 이 차. 앞서가는 것은 늘 세상을 놀라게 하지 따라올 수 없을걸? 다음 프리미엄 모닝. 기아 자동차. 응 연두색이야. 음 그러네 괜찮네. 다음은 다음은 뭐가 됩니까? 뭐 이런 건가? 아니 아니 잠깐만. 한국 목이래.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. 이거 동시에 되지 않나?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. 13년 2월 등록한 기아의 경차죠. 올류무닝 럭셔리 스포츠 모델입니다. 소개하는 건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기한 전혀 없고요. 주행거리는 지금 5만 2천 키로입니다. 가격은 550만원. 가격 굉장히 좋죠?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임 대표에게 연락주세요. 이거다. 안 된다 그거는.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멈췄나 봐. 이거다. 아닌가? 네. 미국 큐어를 해갖고. 방까지. Kurt. 공감이 6만 3만 4만 4. 이동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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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y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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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신의 즐거움을 분석 중입니다. 당신은 먹스타그래머 먹스타그래머를 위한 모닝의 취향저격 콘텐츠 숨은 맛집 패밀릴 없는 더 커진 유보 내비게이션 좁은 길 갑툭 보행자까지 봐주는 FCA 이게 다 모닝 all my interest 모닝 얼반 당신의 즐거움을 분석 중입니다. 저는 오늘은 모닝의 광고로 한번 찾아봤고요. 네 오늘은 모닝의 광고로 한번 찾아봤고요. 네 어땠나요? 모닝의 광고를 모닝이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네 재밌었습니다. 어쨌든 그래요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